엔오디션 엔오디션에 왔습니다 저 오늘 처음 와봐요 오자마자 제 페이보리 푸드인 카레를 먹었는데 진짜 달던데요 니키 그거 뭐라 했지? 아마이 카레? 뭐라 했지? 아마쿠치 카레? 그렇다면 약간 단맛의 달콤한 입 단맛의 카레래 애기 때여서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 캠핑하러 와가지고 나고야라는 것 같이 들었어 네 어제 일본 처음 와봤는데 처음 와보니까 운전석도 반대로 되는 게 너무 신기했고 뭔가 한국이랑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도대체 뭘까요? 앙뇨수인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43칼로리인 건 알겠어요 이거밖에 안 먹어요 그리고 비타민C가 들어간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탄산은 아닌 것 같고요 탄산은 아닌 것 같고요 야 오렌지 주스 오 뭔가 유튜버 같다 이렇게 들어있고요 일단 이거 맨날 하는거죠 보이시죠 오빠 키우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먹었던 이거거든요 이게 살짝 짠맛이 많이 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땅콩나물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국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멘 집게맨 지케맨 먹고 이케맨 아 근데 흥이 반응하네 노이웨 아브라소바라고 육수도 있어요 아니 비빔이비 아니에요? 아브라소바? 아브라소바 뭐지 아브라소바 뭐지 볶음 넣어버리기만 먹다가 아 이게 일본이구나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 살짝 매콤한가? 처음 먹어봤는데 이거 너도 몰라? 네 아 이거 알고 있었는데 좋아하지는 않아 먹어본 적 없지 지케맨이 맛있는데 진짜 라멘 지케맨 고쿠이 지케맨 라유 어? 라유 이거 이거 뭐야 라유? 그냥 라유 라유가 뭔데 이거 구축으로 왔네 라유 아 잠깐만 사진 안 찍었어 눌러면 나오나? 선생님 사진? 어떻게 하는 거야? 지케맨 아 라멘 사진?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보여 이렇게? 눌러보라고?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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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손져있잖아 여기 아 뭐가 쓰져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멘 완벽하게 오우 오 맛있겠다 아 맞는데 이거 더 예쁘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아 라면 프라이 네 뭐하는 거야 누르는 거야? 누르는 거야? 나와야지 아 이거 나와 진짜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 친구 뭐라 선생님 형성성 아니에요? 뚜껑 닫고 놓는 게 쉬운 거 친구야 상처하고 같이 어떻게 눌러요? 아 아 아 와 커버를 그냥 닫고 누르고 있어 아 진짜? 아 아 우리 진짜 바보 뭐야 형 이거 에그 풀었어요 아 아 에그 풀었어요 에그? 에그 와 이거 진짜 오이시 아 오이시 아니구나 네 저기 콜라 가 그 제이크 콜라 가져오면 칭찬해줄게 와 좋겠다 우와 그럼 무조건 가져가야지 내가 가져가자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저거 나도 한 장마이 아이고 잘한다 콜라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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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먹는 게 맛있나?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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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본인 제가 알려줘서 어느 정도 아 진짜 이상하게 많이 드셔 진짜 진짜 와 이거 맛있겠다 와 이거 진짜 다른데요? 니키 약간 주저스에 주저스에 잘 먹겠습니다도 이따가 아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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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다 완전 되게 특이한 맛인데 노릇달이 잘하네 와 매운데? 손 안 매워요? 진실한데 와 이거 이거 맛있는데 살짝 매워해 매워요? 네 아 근데 딱 내가 딱 좋아하는 그 맥기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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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 ides 와 고마ury 선물 와 아! 오! 오! 라면 좋아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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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크 딱 그 성은이 형 느낌 좀 잘했다! 영어 말하자면 성은이 형 느낌 찢었다! I like 라면 삼계우고 좀 맵네 이거 좀 짠데 이거 맛있어요? 이거 먹어봐요 이거 먹어봐요 이거 먹어봐요 이거 먹어봐요 이거 먹어봐요 와 이거 먹어봐요 맛있을 것 같아 맛있네 하이튜우 아니에요? 하이튜우 하이튜우 토크바나나 사가야 되는데 토크바나나! 토크바나나 맛있던데 근데 왜 맵지? 근데 그때 그 과자가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요? 그 면은 이렇게 팠어요 차인몬 세팅! 오약같이 없는 거 사진 찍어야죠 이미 며달 빠졌어 이빨 빠졌어 오성같다 사육당한 느낌이야 할머니 입에다 뭘 넣었는데 할머니 시골 갔다 오면 살 엄청 찌잖아 진짜요? 시승아 갈비 먹을래? 라면 끓여 먹을래? 식혜 먹을래? 그래 알고 다 줘요 아 저 괜찮아요 할머니 괜찮아요 이러면 이미 와있어 이미 준비되어 있어 물어보는 의미가 없어 결국엔 다 가져와 결국에는 그냥 줘 그리고 과일 무조건 컴백할 때 시골 가면 안 돼 가보시죠 가보시죠 언제나 삽니다 렛츠고! 당연히 지내야 이제 오랜만에 일본에 와서 이렇게 이제 친한 현대도 보고 N 오디션에 나가보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랜드 때 함께 무대에 섰던 오케이 형이나 다키나 니콜라스, 유지 형이나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 뿌듯하고 이제 앞으로 더 응원하고 싶고요.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방금 이제 저희 N 오디션 더 하울링 이제 생방이 끝났는데요. K 형이랑 유지이랑 니콜라스랑 다키 데뷔 너무 축하하고 같이 데뷔하신 다섯 명, 다섯 분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오디션 출신이어서 되게 보는 내내 좀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고 뭔가 되게 집중해서 본 것 같아요. 진짜 몰입해서 본 것 같고 탈락하신 여섯 명들 꼭 여섯 분들도 꼭 나중에 좋은 멋진 무대에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 명만 백성 안 파악 안 파악 안 파악 안 내! 안 내! 안 내! 안 내! 안 내! 안 내! 안 내 문신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잠깐만요. 안내면 진 거. 자 시작할게요. 안내 안내.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내면 진 거. 왜왜왜왜. 좋잖아. 아 지형. 진짜? 진짜? 어 형만 지은거야. 제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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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명하지.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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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거 가위바위보. 반짝이 치. 야 이거 쪼개줘라고 그냥 해. 가위바위보. 어 오케이 한 번씩 하지자. 자 몇 명 지금 다섯 명?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그래야 이거 안 될 줄 알았어. 잠깐만. 괜한 혈액순화 재대기. 좋은 생각 한 번 할게. 어쩌게 다 망할게. 이거 둘 둘 하나 쳐야 돼. 네 둘 둘 하나. 아 진짜. 둘 운명한. 진짜 너무나 쓰고 싶었어 진짜. 진짜 안 써야지. 자 안 내면. 한 판? 한 판. 안 내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야! 아 진짜 너무 다 됐어. 혼자 된 게 더 신기하다. 와 역시 럭키 가이다. 역시 인생이 럭키 가이야. 럭키 가이다. 어쩔 수 없나 봐. 자기 전까지 질러만 있어야겠다. 어쩔 수 없어? 언젠가 만하게 나면. 와 대박이다. 고맙습니다. 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